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성문화전령사 정보원 인사드립니다. 우리 한민족은 중국의 노장사상과 혼돈할 수 있으나 천지인의 삼재사상에 바탕을 둔 선의 사상에 나아가 도교 불교 유교의 삼교일체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선수행문화 윤리문화를 낳게 되었습니다. 여기에 한반도라는 특성으로 대륙과 해양의 복합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를 일궈내었습니다. 이에 자연스레 자연사상에 바탕을 둔 자연의 아름다움과 섭리가 그대로 축경된 한점의 도를 통해 대자연의 위대함을 배우려는 수석의 정신은 자연사상에 가장 부합되는 문화 형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원로 수석인들의 고템이 나는 옛돌들을 감상하시며 선의 사유와 자연사상 속 자신의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? 여러분. 그 다음에 여러분의 salaam가. 그 후에도 믿을重要해 예ş people they use. 여러분ください. 여러분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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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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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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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άν. 돌 한 점에 단지 외형적 형태만을 담배한다면 뼈를 푹 고아 진국을 먹는 것은 모른 채 불고기만을 먹는 것이 되고 마는 건 아닐까요? 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들으리 할 때 비로소 침묵으로만 말을 하지요 오늘도 정보원 수석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